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꽤 계시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소개하는 바와 같이 노후가 좀 편안하려면 정치가 안정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원하에 여러분들 구매력 가치가 많이 변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노후가 좋을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왕개미연구소에 이경은 기자가 상당히 괜찮은 기사를 냈네요 혼자 사는 노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시대가 되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한 20년 지나면은 노인 가구의 40% 정도 혼자 사네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참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것은 자산시장뿐만 아니고 부동산시장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에 34.5% 1990년에 9% 2000년에 15.5% 2015년에 27.2% 2020년에 31.7% 지금 34.5% 일본이 38.5% 일본이 38.5% 정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빠르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90년에 1인 가구와 전체 가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9%밖에 안 됐는데 벌써 34.5%까지 올라갔구나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이고 65세 이상 가구가 211만 가구에서 2020년, 2050년 정도 되면 지금부터 24년, 34, 44, 한 25년 정도가 되면 467만 가구가 되네요 5년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네요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을 건강하게 건강하게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2040년에 고령 가구 39%는 독거 상태가 되고 2045년 또에 한국 고령화율이 65세 이상 37%로 세계 1위에 등극하고 다 이게 재정 부담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통계를 보고 어떻게 혼자서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2040년 일본에서도 노인 가구의 40%가 혼자 살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노인 가구도 39%가 혼자 살아서 한일 양국의 동네 모습이 비슷해진다 일본하고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게 되면 아파트의 평수 같은 것도 조정이 있겠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한 분이 황명하 NH투자정권의 한 연구위원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재무적인 부분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 좋은 지적이네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적인 관리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활습관은 어떻게 여러분들 가져야 될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잘 사는 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죠 혼자 있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고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고 사람은 외로워하는 존재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만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죠 인간적인 외로움이라는 것은 늘 함께할 수밖에 없지만 충만감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될 때 가능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회가 빨리 늙어갑니다 2020년에 1인 가구의 규모가 647만 최대에서 905만 가구가 되는데 70대 이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혼자서 저는 비교적 이제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 가지고 혼자서 잘 사는데 혼자서 아주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혼자서 잘 시간도 보내고 자